취미로는 게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게임 자주 하고요 그리고 제가 TV는 좀 제가 의외하게 좀 예능보다는 제가 좀 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뭐 실화한 타들 아니면 이제 PDA 수첩 그런 거 나는 몸신이다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그런 좀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도 좀 언제나 트릴러 같은 느낌으로 좀 더 많이 좋아해 외모와는 다르게 다큐멤버 담당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나엘씨